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반인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명인들의 사주를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미혼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아직 젊어요. 26살이거든요. 결혼 운이나 직업 운 등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년, 무자월, 이모일, 신축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일단 음양오행의 구성을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원진살이 있다. 아니면 기문간살이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음양오행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양이 4개, 음이 4개인데요. 일주와 월주의 영향력이 시주와 연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양적인 성향이 약간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죠. 양이라는 것은 남성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세 개입니다. 오행이 전부 다 들어있죠?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하나씩이라도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수기운입니다. 이 수기운이 비견겁재에 해당이 돼요. 아, 이 사람은 비견겁재가 강하다는 것이 이사주의 첫 번째 특징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비견겁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직장생활은 잘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두 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지만 일단 비견겁재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직생활에는 잘 안 맞습니다. 결국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도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전문직이 좋죠. 지금 하는 미용사도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도화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강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용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 손님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스타 미용사가 있었죠. 지금도 있고 TV에도 자주 출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의 약점은 뭐냐면요. 일지하고 월주가 충을 받고 있습니다. 일지하 월주가 충을 받는다는 것은 이성훈에 있어서는 큰 약점이라고 봐야 돼요. 이분이 비견겁재도 강한데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훈이 수계의 운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여자 운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결혼 시기를 잡는다면 현재 26살인데요.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3살 갑신년 아니면 을료대원이 거의 끝나는 30살, 31살 이 정도의 결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31살, 32살에 을사년, 병원연으로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이때쯤에 결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부자가 될 수 있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에서 지금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내가 언제 나가서 차릴 것이냐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미용실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분이 미용사로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재물운이 좀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재물운을 나타내는 것이 화기운입니다.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재물운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충을 받아서 깨져요. 그럼 이 경우에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못 번다는 거예요? 벌었다가 날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여자로 해석할 때에는 여자를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결혼했다가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돈도 벌었다가 날려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겠어요? 성실하게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냉정한 면도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일단 돈을 벌었어요. 어느 정도 벌은 상태에서 돈을 날려 먹는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꺼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들이 사기당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돈을 꺼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꺼주면 아무나 꺼주겠어요? 내 형제 자매나 아주 절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 꺼줄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해져야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재물운이 수기운에 의해서 그걸 당하니까 내가 돈을 벌면 좀 안전 자산에 묶어두는 게 좋겠죠. 부동산 같은데 아니면 주식이라도 우량주에 딱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두는 게 좋고 가장 확실한 건 믿음직한 내 부인한테 맡겨두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혼을 해갖고 부인한테 경제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부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인의 사주도 물론 봐야겠지만 일단 이 사주는 하나밖에 없는 재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돈 관리를 하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을 볼 때에는 사주 자체도 봐야 되지만 시기에 따른 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은 수기운이 너무 강하죠.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별로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의 앞으로의 운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가 을류대운, 갑신대운, 개미대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53세서부터 62세까지 이모대운 이때는 일주하고 똑같습니다. 이모대운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재물치득이라든가 사회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사대운, 경진대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모대운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을류대운, 갑신대운, 목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오는데 모두 괜찮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력이 쌓이면 자기가 이제 가게를 차려가지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괜찮고 동업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지금 비경업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동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26살이니까 한 30살 정도까지 계속 일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같이 미용실을 차린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워론인데요. 1월달 기축월서부터 12월달 경자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워론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그 사람의 사건, 사고 이성과의 관계라든가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사건,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워론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워론을 예로 들었을 때 일단 지지가 충하는 자수가 들어올 때 특히 자수가 12월달에 들어오는데요. 이 자수는 또 수기운이 지금 이 사주가 너무 많으니까 지지충하는 데다가 기신인 수기운으로 들어오니까 이 12월달은 항상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주가 방압도 되잖아요. 해수하고 자수하고 축토하고 해자축 방압이 되면서 비경업체가 엄청 강합니다. 수기운이 강할 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12월달 겨울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12월달에 하는 것은 반대고요.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12월달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분의 사주는 비교적 수준은 높다고 봐야죠. 수기운이 좀 강하고 비경업체가 좀 강하다는 점 이 점은 있지만 일단은 이분이 선택한 이 직업 자체가 이 사주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미용 기술을 배운다는 거 그리고 도화살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어느 정도 잘 맞는다는 거 이것이 장점이고 내가 성실한 모습을 갖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봐야죠. 지금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이라든가 운의 흐름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여자도 만날 가능성이 높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미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한 20대에 10년 정도만 이렇게 고생하면 한 30살 정도 돼서 다 자를 잡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학교에 대학이라는 데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아예 그냥 20살 때부터 이분처럼 이렇게 미용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면 오히려 지금 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 봤을 때 30살 돼서 어때요? 제대로 취업 못해가지고 계속 뭐 고시원 같은 데 있고 나는 그 나이에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미용실의 사장님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일찍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또 더 잘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26살 강남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분의 사주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